이번에는 참 예쁜 명자나무 꽃을 소개합니다. 제가 여러 번 명자나무 꽃 영상을 올렸는데 계속 더 예쁜 꽃을 발견하게 되네요. 보통 명자나무는 꽃이 줄기 중앙이나 아래쪽에 피고 또 나무가 촘촘히 뭉쳐져 있어 잎이 무성한 관계로 꽃이 잎을 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나무는 잎도 별로 없고 꽃이 가지 위부터 아래까지 쭉 피어있는 데다가 꽃 크기도 크고 색깔도 선명해서 감상하기에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가지가 아래쪽으로도 쭉 뻗어 마치 꽃이 땅에 떨어진 느낌을 주는 것도 신비롭네요. 그래서 이 나무가 특이하다는 느낌도 있고 다른 명자나무 꽃과 비교할 때 감상하기에도 더 좋습니다. 꽃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예쁜 꽃을 본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